나이 드시면 배부르지 않으세요? 배부르지 않으세요? 배부르지 않으세요? 나는 좀 배부르죠 그러니까 너 나이 드시면 고객님 죽이 수제 컵 하나 더 달라면 드릴 수 없었어요 한 숟가락만 먹으라고 하죠 난 배불러 30분만 드셔야 해요 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안 힘들어 왜? 작다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오늘 밤에 또 저의 아시디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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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